이렇게 해? 알았어 어 뭐야. 손을 붙었어. 오케이, 그만 더 위에 발로 찰라 그랬대요. 네 잘해 주십시오 아직 아직 안 지나보여 자 이어서 오늘 멋진 게임을 최절 장태희 선수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이 탈 선수자들 수석이 형이랑 1번 찬양성 1번 어디를? 매우 아니잖아 별기 형 뭐 여기있어요 왜 왜 왜 고맙다 왜 그렇게 좋아 아니야 진짜 깨딱 모여 도웨이 형 저랑 진짜 안 쓰실거에요? 아 이제 안 쓰실거에요? 밤샐게 저랑 안쓰면 아 저 좋죠 어린애들이 별로 안좋아해 나이 먹어서 거짓말이야 저도 먹을만큼 뭐하던데 많이 먹어라 한달 뒤면 총을 다 서신다 많이 먹었다 아니야 한달 뒤면 마은이야 마은이야 진짜 아니야 봉석이 형 털을 해 하트 하트 아 자리 아, 녹췄어요. 따라갑니다. 거리가 있네요. 케이터! 자, 지금은 여기에요. 케이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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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서브에요. 히메네즈가 흔들었습니다. 케이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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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동근 선수! 형이랑 하면 안 돼요? 네, 그러면 그러면 4연승의 비결이나 오늘 경기에 어떤 것에 좀 집중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. 배경이라기보다는 우리 선수들이 다 잘했고 또 밖에서도 응원을 또 열심히 해줘서 다 같이 한 팀이 하는 게 많이 들었고 이게 또 꾸준하게 계속 되다 보니까 분위기도 살고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할지 한번 또 설명해 주세요 아 일단 조금 저 자신한테 좀 시험스러움이 됐는데 다음 경기 때부터는 다시 좀 환영 관리랑으로 잘해서 좋은 모습으로 100분들이 체육관에 응원을 같이 해주시니까 확실히 힘이 더 나는 것 같고 진짜 이제 조금 배구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배구하는 것 같고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경기 많이 남았으니까 체육관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같이 해주시면 저희 선수들이 힘나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 많이 해주세요 항상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형들도 경기력 더 많이 좋아지고 재밌는 경기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4연승 어때요? 4연승 어때요? 4연승? 이기면 뭐 좋죠 뭐 우정 좋죠 지금 좋은 서브예요 키메니즈가 흔들었습니다 자 넘어올죠 대넘 엄청난 공격입니다 슈퍼스파이크의 노브리케이터 안 해보셨죠 그냥 해본 사람 많아요 아우 아우 좋습니다 4연승이가지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이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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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He Ho 아우 와 아우 아우 reviews iram 아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